아 아 아 아 에인이에요 여기 연안해 아 아직 시집 안 갔어요 첫사랑 만나고 2번 2번째 하나 그럼 너무 오래 길게 안 만난 거 아니에요 남자를 첫사랑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을 안 만나고 있다가 나한테는 남자가 없나 보다 생각하다가 이 남자를 만났거든요 첫사랑이라고 하면 되게 아주 오래전에 얘기인데 제가 좀 이렇게 20대 때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좀 남자 만나는게 좀 늦었어요 머트실로가 길어가지고 응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아파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음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랑 한 십 년 정도는 마음속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냥 옆에 있어도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 알아도 좋다 생각하면서 한 십 년 정도를 혼자서 좋아했거든요. 헤어지고 나서도 네 멀리서 SNS 보고 이러면서 사는 거 보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진 않아도 계속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었거든요. 그게 가능해요? 좋아하는 마음이 좀 집다 보니까 첫사랑이라서 그런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 아니면 그걸 보면서 안 아팠어요? 아프기도 했지만 조금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은 이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 어쨌든 잊었다니 다행이네요. 네 그렇게 되긴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일에 미쳐 살다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혼기를 놓쳤다 이 소린 거야. 네. 잘했어요. 왜냐면 언니 사주를 모으잖아 일부 종사를 못할 사주라고 우리가 왜 무당들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 사주 팔자 때문이 아니라. 언니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꽂히면 그게 다 내 운명이고 내 사랑이고 내 이건 줄 알고 너무 집착이 많아요. 그니까 본인은 집착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. 응 근데 집중이 너무 많아. 집중이. 좀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온리 다 줘버린다는 거야. 다 주니까. 내가 아파하고 내가 헤어졌을 때 갖고 와야 돼서 내 추스릴 수 있는 퍼센트의 마음이 없어 백프를 다 줘서. 그니까 그 사람한테만 계속 꽂히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. 헤어졌어도. 헤어지고 나서 막 삼 년 사 년 오 년 육 년 뭐 이 년 못 잃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언니 같은 케이스는 너무 오랫동안. 네. 내 마음 문을 너무 닫았다. 그런 것도 좀 있고 제가 고집이 좀 세서.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. 지정을 하게 되면. 그게 고집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계속 지켜주고. 계속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계속 쳐다보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. 대리만족이에요. 자. 네. 그러게. 철벽을 치고 산 여자가. 네. 요 분이 남자 사 남잔데 요 분을 넣었다는 거는 철벽이 무너졌다는 거네.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장시간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. 서로 이렇게 그런 힘든 거 뭐 이런 걸 겪다 보니까. 서로 좀 그런 게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. 사랑은 해버렸어요? 철벽을 무너뜨리고. 힘들고 그걸 같이 겪다 보니까. 그분도 나한테 되게 잘하셨고. 저도 잘하고 싶었고 해서. 마음이 좀 약간 가까워지면서. 서로 그런 성격이 무너진 것 같아. 근데 언니는 혼자의 자 혼자의 운세로 보이고 기운으로 보이거든. 근데 이 사람은. 이 사람은 사연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. 결혼을 했든 아니면 이혼을 했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남자가. 사연 없어요? 이렇게 솔직히 이 분은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. 지금 현재? 네. 진행형? 네. 근데 왜 사랑을 해서 철벽을 무너뜨리고. 그분이 뭐. 헤어질 생각도 있으시고 저랑. 이제 마음이 가까워지다 보니까.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. 그 말을 믿은 거예요? 믿고 싶은 거예요? 아니면 내가 믿을 거야 한 거야? 그만큼 행정으로 보여준 게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. 이 사람만 보여요? 이 사람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하고 온대요? 네. 저한테 이제 오류를 하시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.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. 그럼 왜 온 거야. 그럼 기다리지. 이혼할 때까지. 근데 이제. 기다린다고 하셔놓고. 이제. 기다렸는데. 뭔가 까리해? 아. 이분이 이제. 찰필 이러시는 것도 있고.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을 확 주다가. 지금은. 정말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. 이제 궁금해서 온 거죠. 아 언니 언니 비웃은 거 아니에요. 아니. 그래. 이 사람의 염분이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가 중요하죠. 그죠. 이 사람 안 올 거야 해도 이 사람이 올 때까지 이 사람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 언니는 기다릴 거죠. 그쵸. 그렇죠. 왜냐면 무당들도 요즘 사람 봐가면서 점을 보거든요. 응. 아무리 우리가 너 염분 아니다 이 사람은 너한테 안 온다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. 자. 점을 봐주면 조금 참고는 가능한 인성은 될 것 같다. 응. 본인이 걸러듣지 마로. 어차피 점 보러 오셨으니까. 이 사람은 이혼 못해요. 그 이유는 이 사람도 본인이랑 똑같아서 누구 배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. 너무 한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. 집안에 집도 집에도 잘하죠. 그죠. 응. 응. 그래서 배신을 못해요. 근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여자들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좀 외롭고 우울하고 좀 이탈된 생활을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것을 조금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. 소문에 엮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니 인성도 좋고 우리 언니가 아 어떻게 보면 처녀잖아 뭐 첫사랑 만나서 여태까지 남자 안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최고의 여자네 최고의 여자. 언니를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 아니에요. 그 마음은 순간은 지의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. 이 사람이 가정까지 버리면서까지 언니한테 오지는 않습니다. 하 믿고 싶죠 버리고 버린다는 것보다 이혼을 하고. 만약에 언니가 그게 버린다 어 저 여자도 너무 괴롭게 만들고 자식들도 안 좋고 나의 사랑을 선택한다. 그래도 언니한테는 지금 철벽이 뚫려서 이 사람 말만 들렸을 것 같아요 제가. 응.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언니도 양심은 조금 있을 것 같네. 응. 그래서 그 한 가정이 미안한 것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. 이 사람이 그리워지고 이 사람이. 보급하지고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네. 그죠. 응. 일단은 저한테 이제 달달하게 해주고 이제 좀. 기다리면 내가 뭔가 다 정리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도 했고. 나는 내게 점을 보는데 자 이 사람 안 와요. 만나고 안 만나고는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. 이 사람은 절대 언니를 버리지 않아요. 예. 그러면 같이 가야 된다니까. 같이 가는 정신을 차린 무슨 도로 찬 같이 못 이겨 이게 무슨 배. 아니 같이 가기 무슨 나란히야 나란히야. 어딜 같이 가야 어디. 근데 그분이. 나한테 진짜 좋아한다고 했어요. 진짜 좋아하는 건 맞다니까 근데 그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걸로 끝내야지 이 사람 가정 지키게 보내줘야 되는 것도 멋있는 거예요. 근데 어딜 같이 나란히 가. 이 사람이 본인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. 안 걸리면 땡인데.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한테 와 있는 본인이 지금 더 걱정이 스러워. 언니 만약에 이 현실을 깨달았을 때 언니 어떻게 사니.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니 이거. 죄는 지었어. 그리고 선들은 넘었어. 그건 하늘이 벌주든 어떤 뭐 나중에 인간의 고충을 겪든 어쨌든 받을 거예요. 그 벌받음이 언니의 아픔과 상처가. 그죠 그 콘크리트 병이 첫사랑 이후에 아무도 무서워서 못 믿던 이.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러는 거야. 이렇게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. 그게 문제라고 어렵게 마음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 사람일 거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안 온대 그 현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숨을 쉬고 살 거냐고 난 언니가 더 걱정스럽다고 언니가 죽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러는 거야. 죄는 죄야. 어 근데 그 죄가. 언니가 어렵게 정말 그 수십 년 지켰던 그게 현실에서 그 뭘로 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줄 알았어 이 사람 마저도 없나. 저승사자가 쫓아다니니까 난 그게 제일 걱정스럽다 이 소리인 거야. 빨리 정신을 차려서 더 깊게 가지 않고 더 멀리 가지 않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까지만 가면 그냥 내 업장을 소멸해 달라고 하면서 내 용서를 내 스스로에 빌면서 가시는 게 나는 나일 거 같아.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혼하고 왔으면 좋겠어요.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뭐 애들이 조금 지금 어르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. 그러면 이 남자 보고 아이들한테 약속하고 오라 그러세요. 너네가 몇 살 때까지 클 때까지 아빠가 이혼 안 하고 그때 가서 이혼할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약속하고 오라 그러세요. 여기 와이프한테 애들 커고 내가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너 나랑 몇 해까지만 살고 난 그 여자랑 살라니까 너 나 그땐 내보내줘 나줘 약속하고 오라 그러세요. 그럼 기다려.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인 거야 못할 거잖아요 그죠 약속을 지킬 거라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고 그 약속을 믿지 믿고 싶은데 그 약속이 신이 아니라서 믿으면 안 돼요. 이러면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언니가 더 내가 봤을 때는 더 확인하려고 할 거고 그 약속이 진짜 지켜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킬 거라고 더더욱 언니가 마음속에서 병이 생길 것 같아서. 그런데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.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을 해보자. 일대일 말고. 내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나 그런 약속까지 하면서 가정을 깰까. 그렇게 형편없는 자를 만나요. 아니죠. 그렇죠. 나는 인연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한테 올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뭐 인연 줄인가요 제가 몇 십 년 만에. 어렵게 진짜 죽을 만큼. 선포를 할 정도로 나 혼자 살겠다 선포를 내 마음속에서 할 정도로 했는데. 하필이면 이런 남자가 언니한테 와서 이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. 이런 사연 있는 자가 언니 이 사연이 없고 사연 있었던 자면 행복하게 살라고 하겠어. 그런데 한 가정 파탄을 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그렇게 인성이 저지른 아닐 거잖아. 그렇지. 왜 열었니. 왜 그 꽉 잠그고 있던 자물쇠를 왜 스스로가 문을 열어서 이런 아픔을 또 겪으려고 하고 있니. 그러다 보면 언니가 또 너무 저 구석덩이로 가든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을 못 느끼고 살 것 같아서 솔직히 죄는 죄인데 한 인간이 걱정스럽다. 죽고 싶지 않으면. 내가 단명에 가고 자살하고 싶지 않으면. 멈추세요. 어디 백낮 전남 어디 돌아다녀도 이거 염분이다 하는 분들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남한테 피해주면 나한테 꼭 오게 돼 있어요. 거기에 더. 그냥 혼자 살아. 그냥 혼자 살아. 그리고 이 아픔이 지나고 나면 더더욱 혼자 살 거야. 근데 죽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. 그 이유가 언니가 너무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을 떠나서 나라는 자기가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이거에 너무 빠져서 언니 스스로가. 산목숨으로 못 살 것 같아서. 빨리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서. 염분 아니라고. 내가 지금 몇 번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야. 알겠죠. 정말이요. 집에 가서 약속 진짜 못 지킬까 아직. 어머니 와도 단칼에 자르세요. 사람은. 연락하면서는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. 그냥 스스로가 잠수 타세요. 이 사람한테만 잠수를 타면 돼. 아무 일도 없어. 그럼 그 가정도 그 자식도 그 아내도. 본인이 어떤 살아가고 싶은 그것도 아수라 대행이 되지 않고 나서. 네. 이게 사람이 제가 첫사랑도 그랬지만. 이게. 누군가가 손을 놓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고. 힘들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첫사랑도 좋아했던 거고. 이 사람도 제가 지금. 만난 거 한 3, 4년 됐는데. 못 놓겠는 거예요. 나도 이게. 처음부터 뭐. 아 이 사람. 뭐 유부남인데. 너무 좋다.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. 이렇게 젖아들다 보니까. 어. 갖고 싶고. 나를 좋아한다 하고. 그 사람을. 놓아주기 싫은. 나한테 잘하는 사람인데. 내 거 하면 좋겠는데. 라는 생각도 들고. 자기가. 헤어질 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.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 계신 분들과. 연보를 맺은 그 마음보다 틀려서. 언니는 진짜 순수한 소년이가 겨우 겨우 겨우. 했는데 하필이면. 지금. 진행형인. 가정이 있으신 양반을 만나서. 왜 하필이면. 참 하늘도 무심하다라는 생각이 나도 들어서. 응. 근데 그러고 나면. 언니가 더더욱 아프니까. 그냥. 첫사랑 때 생각하는 것처럼. SNS를 몰래 훔쳐보면서. 10년을 버티세요. 잊고 헤어지고. 차라리 언니야. 그 아픔을. 나는 그걸 선택하라 그러겠다. 그럼 언젠간. 첫사랑처럼 잊어지고 다시 살아. 목숨은 살아서 가겠죠. 그죠. 지금은 그 스스로가 선택했던. 방법 비방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프지도 말고. 나처럼 장가 안 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. 상처를 받아서.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. 거기에 마음문을 한번. 열어보려고. 애쓰였으면 좋겠다. 언니는 그 애를 못 쓸 것 같아서. 고집도 쐬고 누구 말 듣지 않아서. 근데 인생 다 살았다라는. 그 살짝. 명예. 단명이 들어가있. 인스인지라. 그냥 10년을 이렇게 몰래 훔쳐보면서. 가정 열심히 지키라는 마음으로.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절대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. 절대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닌지 하지 마세요. 더 아파요.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가능한 내일이라도 모레도 딱 선택해서 그래야 언니가 살아요. 아시겠죠. 네 감사합니다. 더 궁금한 거 없죠. 네 감사합니다.